어떤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제 행복의 시작이지 않았나 저는 이 일을 시작한 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 아버님 2년생 어떻게 되죠? 최일 1년생이요 내가 큰아파가 저희 부모님이나 형이 공연장에 와도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거 이야기하길 원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 정말 사랑하구요 형도 정말 사랑하고 제가 조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 우리 어쩔 수가 없다니까 항상 힘든과 사람들이 느끼는 타자러시스가 항상 준비되어 우리가 힘들어야 사람들이 재밌다 랩스토리 틀었어? 어머니가 꼬셨죠? 어머니가 아빠가 잘생겨가지고 꼬셨대요 엄마는 좀 조금 찍어 그쵸 엄마 꼬시도 화이팅이 넘쳤어 진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어떤 팀이고 어떤 무대를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다행이라도 부모님도 오셨었어요 오셨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 왔어요 우리 아빠 엄마 지금 잘 안보이는데 아까 부대를 할 때 부모님 얼굴을 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족한테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 저희 집은 산타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교육을 산타는 없다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고 싶으면 아빠한테 잘해라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빠 나 뭐 갖고 싶다고 이러면 그래? 아빠한테 잘해봐 자 어깨 주물려봐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족보소 If you are a big fan of BTS and want to check out BTS t-shirts then click the link in description and check out for Amazon's special discount rates for BTS t-shirts If you are a big fan of BTS and want to check out BTS t-shirts then click the link in description and check out for Amazon's special discount rates for BTS t-shi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